저 이번에 코랑 광대 조금 하려고 왔어요 아니 제가 코 때는 조금 있는 편인데 앞에서 봤을 때 코가 너무 부각돼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별로 안 예쁘고 사진 찍으면 항상 여기가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돌출? 그래서 이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지혜예요 살짝 라인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? 지금 찍는 영상은 모보전 영상입니다 저는 약 2주 전에 코뿔축소 수술이라 여기 광대축소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듣기 싫었던 말도 코봉이라는 소리였고 사진 찍을 때마다 광대를 항상 깎으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에만 품었던 이것들을 제가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